재밌는거 뭐 없나? 아 감사합니다 뭐야 올해도 라스베가스에요? 5시타? 올해도? 자 라스베가스 전문가입니다 뭐야 적팀 클라이드네? 혼쭐 내주겠습니다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돈벌어 딱쿵 3번 썼는데 돈 하나도 안나오는데 저팀 한 번 쓰고 돈 나오네? 이거 뭐야? 진짜 너무 많다 갱플랭크한테 감정이입 됐다 방금 좀 심했어 방금 아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지능조합인데 우리 버릴게요 무조건 지능조합이에요 이거 아 개이바야 아 뭐해? 아 뭐해? W왜 안쓰어 Q는 왜 이거 씹혔어? 아 세상에 막상에 대박인데 이거 좀 아닌거 같애 잡았으니까 됐다 잡았으니까 결과는 똑같다 흠 근데 이건 진짜 과학이야 블라디를 하면 팀이 다 터져 먹히는거야 이거 한번도 여행인적이 없어 들어가시구요 들어가시구요 뭐야 안죽었는데 죽으러왔어 와 개꿀잼 영어판 내가 캐리해야겠다 이거 캐리 가능 이거 힐 한 번 봤겠지 힐 한 번 봤겠지 형 맞아주고 일부러 썼는데 흠 이거 내가 못써가지고 졌다 이 게임 잡은거 같은데 이거 갱플궁 있는데 아 아깝다 아 도발 플래시 했으면 이거 게임 이겼대 600원 카이사 딱 먹고 이거 흠 흠 아 감사합니다 우승하겠습니다 이번에 클라이드 죽여 클라이드 죽이고 우승한다 그래프 한번 피해주고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쪼어 어떻게 해 어 바텀 와 우리 복듀 음 복듀 좋았고 비벼서 Q 나한테 쓰게 썼네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어 피 많이 잔다 저거 약간 블라디의 저주 때문에 그래 이거 게임 블라디를 하면 안 됐어 블라디를 했는데 팀이 다치를 안 했다? 그건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저주 때문에 50분 게임 가자 나이스 뭐야 이거 이 상황 뭐지? 뭐지 이 상황? 내가 다 잡는 상황인가 이거? 아 그냥 궁 빨리 있을걸 힐 돌지 않나? 안 되네 힐 죽어 아이고 죽었네 어 살았네? 어 야소? 고발 아이고 늦었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설마 내가 탑에 갔다고 삐진건가? 우리 팀 내가 잘못했다 탑에 가서 삐진건 많네 이거 확실히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지 뭐냐 얘 왜 이렇게 세냐 방콩! 오케이 이겼다 나 존야 사야 될 것 같아 뭐야 먹어졌네 음 아냐 존야 사면 안 돼 아 근데 사고 싶은데 근데 존야 사면 안 되는데 사야겠다 그래도 이거 아깝다 슬라이더 한 번만 잡자 700원짜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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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해 우리 팀 아이 내가 못했다 이거 캐리 했어야 되는데 2대 쓰나 했네 아 아쉽다 이거 탑봇 정글이 터지니까 못이기네 이 캐리그는 으흠 에이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